배열 수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배열 수식 시트의 두 문항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셔서요.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우셨던 함수들 중에서 dsum과 sumif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 수식을 사용하실 때는 좀 더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급 실기에서는 배열 수식이 두 문항이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문제를 접하시기 전에 배열 수식을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하시고 뒤쪽의 예제를 통해서 배열 수식을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8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네 딱 sum이란 함수만은 이용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sum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다음 첫 번째 sum이라고 하면 보통은 범위 정해지면 범위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 안에다가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가로를 뭉궈서 조건을 구분하셔도 되고 뭐 생략 가로는 생략하셔도 되지만 좀 더 구분하기 편하게 가로를 뭉궈서 성별열의 데이터를 가서요. b2부터 b6 영역에 가서 그 데이터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남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b2부터 b6 영역의 데이터가 남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요. 그렇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같은 행에 있는 금액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금액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 sum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남이란 데이터를 찾았고 같은 행에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sum이란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인데요. 전에 아래 버전에서는 배열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셔야만 수식이 정확하게 완성이 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버전업이 되면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눌러도 값은 구해집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작성한 수식을 다시 한번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셨을 때 그냥 등호 다음에 배열 수식 작성한 수식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요. 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면요. 수식 입력줄 가서 확인해 보시면 등호 앞에와 메인 끝에 집합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른 거와 그냥 엔터를 누른 거의 차이점은 지금 버전에서는 집합기호가 표시가 되냐 표시가 되지 않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의 감점 여부는 상공예소에 사실 문의를 하셔야 되고 배열 수식은 저희 알기로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완성을 합니다. 라고 사용을 해왔으니까 우리는 배열 수식을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남자 인원수를 구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10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개수를 구하는데 sum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요. count if나 또는 decount나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제에서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성별에 가서 성별에 가서 같습니까? 남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요. 네, 성별에 가서 남이라는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곱하기 1을 합니다. 조건에 만족했을 때 출입값이 반환이 될 거예요. 출입값은 숫자 1이거든요. 숫자 1에다가 1을 곱하면 결과는 1이 되겠죠. 그리고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sum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1이라고 구해진 데이터들에 합계를 구하셔서 몇 명이다라고 카운트를 계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배열 시트 배열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과 표 2의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표 2의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표 1에다가 표 2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서에 따라 부서명에 가서 해당 부서를 찾을 거고요. 직무 수행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예제도요. 배열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the average 또는 average if 이 함수를 이용하셔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에서 if와 average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을 이용하셔서 부서별 직무 수행에 평균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b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작성하는 수식은 최종 결과를 구하고자 한 데이터의 함수가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거잖아요. average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average 물론 if 함수가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앞에서 하셨던 방법처럼 sum 함수처럼 범위 정하셔서 부서가 갈리부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셔도 됩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if 함수가 있어요. if 함수가 주어졌다면 if를 또 꼭 사용을 하셔야 되죠. if라고 입력하시고 if 함수 자체는 조건 값, 참의 값, 거짓의 값을 넣습니다. 조건의 값은 부서명에 가서 부서명의 데이터를 전부 가져오는데 이따가 구하신 값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부서명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a4에 있는 부서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고정하는 작업은 a열을 고정하는 작업은 생략을 하셔도 되겠죠. 물론 하신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저희는 직무 수행의 점수를 가져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직무 수행의 점수를 가져오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왜냐하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직무 수행의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에 만족한 갈리부에 해당한 데이터의 직무 수행 점수를 가져올 겁니다.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가로 닫으셔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거죠. 이제는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부서별 직무 수행의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verage와 if 함수를 이용한 대열 수식을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부서별 인원수를 thumb과 if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if 함수가 없어도 우린 작성할 수 있다는 건 아시죠? 네. if 함수가 있으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thumb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 함수를 사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명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같습니까? a4와 같습니까? a4와 같다면 심표 저희는 개수를 구할 거라서 학계를 구하거나 하시면 어떤 숫자 값을 넣어야 되는데 개수를 구할 거라면 1이라고 넣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이라는 값을 반환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었고 sum 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했더니 몇 명입니다. 라고 인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한 내용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열 수식을 작성하는 예제 sum과 average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if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두 번째 배열 수식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표 1에 결제 방법과 사용 내역과 금액을 이용하여 표 2에다가 결제 방법별 일반 의료비의 합계를 계산하여 천 단위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 단위로 천 단위로 표시하실 때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뒤에 세 자리에 있는 0을 생략하는 작업으로 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형식은 조금 있다 수정하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결제 방법에 가서 우리 앞에 있는 일반 카드 직불 카드 현금 영수증에 대한 데이터 조건을 비교해 보시고요. 그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일반 의료비에 해당한 여기 오른쪽에 일반 사용 내역에서 일반 의료비에 해당한 데이터에 금액을 가지고 와서 학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할 겁니다. 현재 예제에선 조건이 두 개예요. 조건이 두 개죠. 왜냐하면 결제 방법과 그 다음 사용 내역에서 일반 의료비 그리고 이제 해당된 금액의 학계를 구합니다. 물론 썸이라는 함수 하나만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예제에서는 if 함수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호 입력하시고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조건을 if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if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때는요. 첫 번째 조건도 작성하고 지금 작성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시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곱하기 대신에 도하기를 사용하게 되면 or의 역할을 해서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라는 조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이니까 곱하기 연산자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금액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금액 데이터를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을 거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금액을 가져왔을 때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결제 방법에 가서 결제 방법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같습니까? A29와 같습니까? 소식을 아래로 복사할 거예요. A29 옆으로 복사할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네요. 옆으로 복사할 거라면 A열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사용내역에 가셔서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수식을 복사할 때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되니까 그 값이 같습니까? 일반 의료비라고 입력합니다. 일반 의료비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저희는 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결제 방법과 일반 의료비에 해당한 금액의 합계가 구해졌는데 이 데이터를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뒤에 있는 세 자리 생략해서 천 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수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텍스트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큰 단편 묶어서 샵 하고요. 형식을 샵 컴마 샵 샵 0을 입력하는데 중요한 거는 맨 뒤에 0의 세 자리를 생략할 거니까 신표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신표 하나만 넣어주시고 그럼 뒤에 0, 0, 0, 0 0을 세 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요. 큰 따옴표 닫고요.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뒤에 0 세 자리가 생략된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볼게요. 현재 표 1에 작성된 결제 방법과 금액을 이용하여 표 2에다가 결제 방법별 금액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라지라고 하면 범위에서 최대 가장 큰 값은 얼마입니다. 두 번째 큰 값을 구하거나 세 번째 큰 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기존의 함수에서는 범위 그 다음 몇 번째라고 줬는데 지금은 조건을 줄 거예요. 결제 방법이 일반 카드만 찾아가지고 일반 카드만 찾아가지고 첫 번째 큰 값을 가져올 거예요. 라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가장 큰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최종 값은 가장 큰 값을 구할 거예요. 물론 맥스라는 함수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라지 함수 쓰실 거고요. 어레이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범위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범위로 넣어줄 거예요. 이 조건은 if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가로 열고요. 결제 방법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데이터가 A29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 가로를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 없네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니까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금액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에 심표 첫 번째 금값 이라고 라지 함수에 들어가는 두 번째 인수인 몇 번째 해당한 값을 숫자로 넣어주시고요.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니까 20만원 입니다. 구해지고요. 이 식을 라지 대신에 스몰로만 바꾸면 돼요. 컨트롤 C 마이너스 컨트롤 V 하시고 라지 대신에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스몰이라고 함수만 수정해 주시고요. 배열 수식에서 이제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차이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표 3의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과 무주택을 이용하여 표 4의 G27부터 G29 영역에다가 지역별 무주택 평균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표시하는 건 조금 있다 하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일단 구하겠습니다.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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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If가 없다면 그냥 바로 조건 작성하시면 되는데 If가 있으니까 If 우리는 지역에 가서 조건은 가로 문구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지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왼쪽에 있는 서울, 부산과 같습니까? 신표 그렇다면 무주택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Ctrl, Shift, Enter 누르시면 5.75라고 구해지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지역별 무주택의 평균값이 구해집니다. 저희는 5.75이면 5번을 반복해서 특수문자를 표시하겠다라고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R.E.P.T. 라고 입력하시고 리피트 함수는 첫 번째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텍스트는 미음 큰 따옴표 묶어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시면 검정색의 네모를 찾으시고요. 큰 따옴표 닫으시고 심표 그 다음에 몇 번 타임즈 몇 번 넣을 거냐면 조금 전에 Average 하고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놨어요.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의 지역별 무주택의 평균값을 특수문자로 반복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3에 현재 예치금을 이용하여 표5에 K27부터 K31 영역에다가 각 영역에 각 범위에 해당한 비율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프리퀀시라는 함수는 배열 함수예요. 다른 수식과 다르게요. 셀 하나에다가 수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수식을 작성해서 복사할 영역까지 한 번에 선택하셔서 수식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 구간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0부터 200 1부터 400 이라고 할 때는요. 구간에 비교할 구간은 최소값이 아닌 최대값을 가지고 비교해 주시면 돼요. 예치금에 가서 0부터 200 이라고 하면 0부터 200 이라고 하면 200보다 작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100도 0부터 200에 해당이 되겠죠. 기준은 최대값을 가지고 현재 250이라는 현재 예치금은 201부터 400에 들어가겠죠. 400보다 작은 데이터의 위치값을 구합니다. 빈도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K27부터 K31 영역을 이용하셔서 비율은 조금 있다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Frequency라는 함수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분포로 분포를 세로 배열의 형태로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데이터 어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 범위가 어디냐 현재 예치금에서 가져올 거예요. 보통의 수식은 작성하고 복사할 거라서 절대참조가 필요한데요. 이 Frequency 함수는 아예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선택하고 오셨기 때문에 안쪽의 인수에다가 절대참조 하지 않으셔도 그 구간에 가서 값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 예치금이 0부터 200 201부터 400 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구간 데이터는 최대값을 영역으로 선택을 합니다. 가로닫고 배열 수식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지금 이제 서식이 적용되어 있어서 0이 좀 붙어서 표시가 되는데요. 0부터 200은 두 건 있습니다. 라고요. 100 하나 그 다음에 200 하나 그 다음에 201부터 400은요. 8건이 있습니다. 8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이 값을 문제에서 전체 인원수로 나눠가지고 전체 인원수로 나눠서 비율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신 값을 다시 한번 수정하기 위해서 수식 입력줄 가셔서요. 슬래시 나누기 전체 개수로 나누겠습니다. 카운트 람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구하겠습니다. 범위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곱하기 10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대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수식을 완성해서 비율 전체 중에서 아까 구하신 값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다. 비율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표 7에다가 표 6에 행사 내용과 인원과 표 7을 이용하여 행사 내용과 인원에 따른 빈도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돌잔치 결혼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이 포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했고요. 돌잔치에 해당한 데이터에 인원수가 0부터 200 201부터 300 이라는 구간 안에서 빈도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일단 돌잔치 영역에 작성할 만큼만 선택을 합니다. T4부터 T8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등호 입력하셔서 프리퀸시라는 함수를 쓰실 거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는 돌잔치에 해당한 데이터에 인원수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이 포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줍니다. 행사 내용에 가셔서 행사 내용에 가셔서 수식을 이제는요. 아까는 이 구간 안에서만 구할 거면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 수식을 옆으로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 좀 상황은 달라요. 그래서 행사 내용에 대해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위쪽에 있는 돌잔치와 같습니까? 클릭이 되지 않네요. T1세를 클릭하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T3으로 선택하고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인원수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범위 지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그 다음에 구간 들어간 거는 최소 값과 최대 값이 있을 때 최대 값을 참조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식을 복사할 거예요. 딱 한 번만 여기서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프리퀀시 에 대한 가로 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결혼식 이란 조건으로 빈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통체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체육의 핸들 이용하셔서 옆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6의 행사 1과 표 8을 이용하여 월별 행사 건수를 구한 후에 해당 개수만큼 하트로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 썸과 이프 함수를 쓰실 거고요. 그 다음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월을 비교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먼스 함수를 쓰실 겁니다. 조건 안에 먼스 함수를 쓰실 거고요. 리피트 함수는 조금 이따 수정을 하겠습니다. 커서를 SCB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카운트 함수도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썸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썸 을 쓰실 거고요.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이프 함수를 쓰실 거고요. 월에 해당한 값을 구하셔야 되니까 먼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행사 1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먼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요. 그 영역의 데이터에 월을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R12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이 1이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1월달에 행사 거수는 두건이 있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1월부터 6월에 해당한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값을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리피트라고 입력하신 다음 저희는 텍스트 하트를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하트를 넣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반복 횟수는 조금 전에 구해놨어요.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조금 전에 구하신 숫자만큼 반복해서 하트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배열 수식의 세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조금씩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죠. 세 번째 내용입니다. 표 1의 수량과 단가를 이용해서 C24부터 D25 영역에 지역별 수량과 단가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구할 거니까 Average 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거고요. 물품 코드의 맨쪽에 두 글자를 추출할 거니까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합니다. 일단 수량부터 작성합니다. 커서를 C24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라고 입력하시고요. If 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조건을 작성할 건데 Left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해 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Left 입력하시고 물품 코드에 가서 B3부터 B20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B24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옆으로도 복사할 거기 때문에 B24, B25 라고 F4를 한번, 두번, 세번 누르셔서요. B열을 고정해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수량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C3부터 C20을 선택하는데요. 이따가 단가를 구하려면 D3부터 D20 영역을 참조해야 돼요.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3부터 20행만 고정해 주시고요. E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수량의 평균값이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수량과 단가의 평균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1의 물품 코드에 물품 코드와 판매 금액을 이용하여 B29부터 B33 영역에다가 물품 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10만으로 나눈 목만큼 별표를 반복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일단 구할게요. 물품 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썸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가로열고요. 물품 코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곱하기 판매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물품 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천으로 천인가요? 현재 데이터가 10만으로 나눈 만큼 나눈 목만큼 반복해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몫을 구할게요. 10만으로 나눈 몫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등어담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몫을 구한 함수가 커션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맨 끝에 가셔서 신표 10만이란 숫자를 하나 둘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10만으로 나눴을 때 몫은 3입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몫이 구해졌고요. 그 값만큼 우리는 별표를 반복하겠습니다. 리피트 란 함수를 사용하셔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그 다음 신표 맨 끝에 가셔서 괄호 닫고 배열 수식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방법과 할부 기간을 이용해서 H23부터 J25 영역에 할부 기간과 결제 방법별 카드 사용 빈도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빈도수는 별표로 반복을 할 건데요. 썸과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서를 H23에 갖다 놓으시고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 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과 곱하기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1이라는 숫자를 반환해서 if 가로를 닫으시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1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되고 썸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하면 빈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결제 방법 우리 i3부터 i20을 선택합니다.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그 다음 바로 위에 있는 한국 카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클릭이 안 돼요. 그러면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이미 h 셀 하나 선택하시고 방향 키를 이용하셔서 저희는 h22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우리는 k-열에 가서 할부 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주실 건데요. 클릭이 혹시 안 되신다면 다른 셀을 클릭하셔서 이동하셔서 g2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단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어요. 조건을 비교할 h22 셀은요. h22 i22 j22 22행에 있어요.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22행을 고정하시고 또 마찬가지로요. 할부 기간을 비교한 g23 g24 g25 에요. F4를 한번 두번 세번 눌러서 g열에 있습니다. 라고 고정작업이 필요합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 하시면 해당된 할부 기간별 카드 사용 빈도수가 구해졌구요. 그만큼 우리는 별 모양으로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리피트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미음 누르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찾으시고 심표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으시구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 하셔서요. 아까 구한 숫자만큼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6에 다가요. 모델명이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오른쪽 두 글자를 가지고 와서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구요. 그 다음 한국카드 대안카드 나라카드 결제 방법에 가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우리는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구요.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사용할까요? 그 다음 조건이 있어요. if라는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요. 라이트 함수가 필요하겠죠. 첫번째 조건과 두번째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if 가로 안에 첫번째 조건 곱하기 두번째 조건 만족하면 신표 저희는 매출액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에버레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십니다. 그 다음 첫번째 조건은 오른쪽에 두 글자가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라서요. 라이트란 함수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델명의 데이터를 가져오구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왼쪽과 같습니까? 방향키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네요. g29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는데 g29 g30 g31 아 지열해 있구나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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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눌러주시구요. 다음 결제 방법의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은 좀 클릭이 안되네요. 그러면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h28 i28 j28 아 f4를 하나 둘 누르셔서 28행을 고정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평균값이 구해지구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모델별 결제 방법별 매출액의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같이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오른쪽에 표 7에 작성된 가입 나이와 표 8의 나이를 이용하여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7과 표 8이요. 우리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if 함수도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if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할 건데요. 가입자 수가 가입자 수가 0보다 클 경우는 계산된 값을 숫자 뒤에 점을 추가해서 표시하고요. 그 애는 미가입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일단 빈도수부터 가입자 수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니까요. 범위를 지정해서 작성할까요. s4부터 s10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프리퀀시 데이터는 가입 나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가입 나이가 있는 m4부터 선택하시고 수식을 옆으로 복사할 건 아니니까요. f4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비교할 빈도 구간은 최대값을 선택하니까 i4부터 r10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0이라는 값이 하나 있어요.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추가해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0인 경우죠. 0보다 작은 0이거나 0보다 작은 데이터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겁니다. tx 함수를 통해서 명자를 붙이실 거고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범위 정하시고 수식을 수정하실 건데요.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1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요. 0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줘요. 그렇다면 저희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만들 건데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을 컨트롤 v 에서 붙여 넣으시고요. 그 값에다가 우리는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숫자 뒤에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쉼표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미가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0에 있었던 데이터는 셀은 미가입이라고 표시가 됐고요. 나머지에는 명자가 붙여진 값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구에다가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에버레이지 하고 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처리할 겁니다. 오류는 조금 이따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r1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조건은 코드와 나이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만약에 코드를 주신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코드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나이로 작성할 건데요. 나이는 나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0 이상 이란 조건 20 이상 이란 조건을 첫 번째 주고요. 그 다음 다시 아래쪽에 20세 미만 그 다음에 30세 미만 이란 조건으로 두 번째 조건을 줄 겁니다. 나이만 가지고도 조건이 하나 곱하기 둘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사이 공백이 스페이스가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조건이 세 개가 되네요.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가입 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가입 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반환을 시키면 에버레이지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을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코드에서 코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N3부터 선택하셔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BM과 같습니까? Q15와 같습니까? Q15 Q16 Q17 F4를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이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입 나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R13과 같습니까? 단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는데 R13 S13 T13 F4를 하나 둘 눌러서 13행을 고정하시고 다시 한 번 나이 데이터를 세 번째 조건으로 가져옵니다. 나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작습니까? 라고 선택하는데 아까 선택하셨던 영세 미만 아래쪽에 방향키 이용하셔서 R14를 선택하고요. R14 S14 T14 F4를 하나 둘 누르셔서 14행이라고 행만 고정하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값을 구해서 채울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오류가 있다면 if 에러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번째 수식을 가지고 if 에러란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셔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하셨던 배열 수식에 대한 내용을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급 실기에서는 배열 수식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셨던 문제에 대해서는 실습을 통해서 꼭 익혀 두셔야 안쪽에 기출문제 푸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운 여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